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문제인데요 가 사례를 먼저 보면 A는 비소유의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살고 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지금 B죠 이런 소유자라는 개념이 나오면 소유자가 지금 누구인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A가 소유자인지 B가 소유자인지 명확하게 일단 결정을 하고 빌린 사람 임차인이죠 건물을 빌린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불러요 차가 빌렸다는 뜻인데 임차인이 그러면 A예요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예요 임차인 임차인이 살고 있죠 그래서 얘가 바로 점유자가 되는 거죠 민법에는 소유권과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집에 소유가 누구냐 누구 거냐 누구한테 팔거나 대여하거나 할 권리가 있냐 그 물으면 B한테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A한테 이걸 빌려줬으니까 현재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재 그 물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죠 하지만 이 A는 이 집을 팔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거나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A가 살고 있는 집에 부실한 창틀 때문에 유리창이 떨어졌고 C가 맞아 닫혔대요 피해자가 발생했네요 피해자는 이 소유와 점유와는 관계없는 제3자가 피해를 봤어요 피해자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물어줘야 되냐 창틀 창문이 떨어졌다 그러면 1차적인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에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점유자한테 있어요 그런데 점유자가 만약에 자기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누구한테 책임이 넘어가죠 소유자한테 2차적인 책임이 넘어가죠 무조건 소유자가 최종적인 책임은 지게 돼 있어요 점유자가 내가 부실한 거 알고 있으면서 방치했다 아무 조치도 안 취했다 귀찮았다 이러면 일단 누가 물어줘야 돼요 임차인인 A가 물어줬어야 되는데 임차인은 과실이 없었어요 계속 집주인한테 고치라고 했어요 이거 언제 떨어져서 다칠 것 같아 그런데 집주인이 안 고쳐줬다면 소유자는 과실이 있건 없건 간에 책임을 진다고 했죠 이걸 바로 무과실 책임이라고 불러요 그럼 정리해보면 무과실 책임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점유자한테는 없고 소유자한테만 무과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C 병원비를 일단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A한테 나 너네들 창문에 맞아 닫혔어 병원비 만원 줘 그런데 A가 그래 나한테 과실이 있어 그럼 주는 거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집주인한테 가서 받아 이러면 B한테 가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례 갑은 을이 경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사용자책이 문제되는 거죠 이게 가 사례였고 사용자는 지금 을이에요 을이 누구를 시킨 거예요? 갑을 고용한 거죠 실제 일하던 사람은 갑인데 뜨거운 음식을 나르다가 실수로 병이 화상을 입었다 여기도 피해가 발생했네요 피해를 받은 사람은 병이에요 그러면 일단 병은 자기 치료비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1차적인 책임은 갑한테 있어요 그런데 갑이 책임을 지면 여기는 특수한 게 을도 함께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어, 너가 사장이니까 너도 물어줘 갑이 병원비 지불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을도 물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과는 약간 다르죠 여기서는 점유자가 과실이 있어서 책임을 지면 소유자가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여기 사용자 책임에서는 종업원이 잘못이 인정이 돼서 책임을 지면 사장도 책임을 져요 언제? 이게 만약에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일 때는 업무에 해당이 되고 종업원에게 과실이 있을 때 그러면 사장도 책임을 진다 이걸 사용자 책임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보기를 보면요 기업 가에서 C의 손해에 대한 1차의 책임은 B가 된다 1차 책임은 소유자인 B가 아니라 임차인인 A가 1차적인 책임을 지죠 그래서 이거는 A니까 기억보는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니은 C는 A에게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건물 점유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바로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병이 화상을 입은 거 일반적으로 잘못한 걸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거고요 갑의 경우가 건물의 점유자나 소유자 책임은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특수한 경우다 건물에 의해서 뭔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때를 특수한 경우라고 부른다는 거에요 또 이 사용자 책임도 특수 불법행위 책임의 한 종류에 속해요 그러니까 C가 A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건 바로 특수한 경우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니은 번은 맞아요 디귿 나에서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없다고 돼 있네요 없다고 돼 있는 건 틀렸죠 왜? 일자적 책임은 갑이 뭔가 잘못해서 병이 다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얘가 한 6살, 7살, 8살 어린애가 아닌 이상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다음에 리을 나에서 을은 병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을이 갑을 고용한 사람이고 이 자기가 고용한 일과 관련해서 직원이 뭔가 잘못을 했죠 그러면 사용자 책임이라는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맞았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니은 리을이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하아 불법행위의 수 있습니다 다 쉬게 보면 그냥 요리 요리